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여기 샤샤와 함께 하는데요 샤샤가 저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귀엽죠? 오늘은 급하게 영상을 찍어보는데요 우선 내일부터 아마 스터디를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2차를 준비하시는 거겠죠 제가 실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는 복귀였고요 근데 복귀는 좀 많은 분들이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교과서 분석을 하시고 면접 시책을 암기를 하시고 등등등 이런 개념적인 정리와 동시에 스터디를 시작을 하시라는 거였어요 수업 시연 스터디와 면접 스터디 이 두 스터디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과목인 분들과 다른 지역이신 분들은 어쨌든 조사를 하셔가지고 모으셔도 되고 같은 과목 같은 지역이든 다른 과목 같은 지역이든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의 기량을 이제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거를 도와주게끔 하는 스터디원이라면 당연히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본인이 충분히 잘 이용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찍을 주제는요 요것과 관련해서 좀 이런 스터디원은 되지 말자예요 제가 스터디를 굉장히 여러 개를 했었는데요 2차 관련해서 스터디는 사실 한 번밖에 안 했고 그 다음에 선후배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저는 거의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정말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했었어요 서로 으쌰으쌰하기도 했었고 서로 진짜 이것저것 다 퍼주고 그냥 더 알려주고 피드백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줬었거든요 제가 좋은 경험을 했었던 만큼 주변의 스터디원들의 내에서 좀 스트레스 받았던 얘기나 아니면은 이제 주변의 합격생들을 통해서 들어듣게 되는 그런 스터디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스터디원은 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뭐 간단하게 열 가지 정도 썼는데요 자신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너무 근심하거나 전전긍긍 하시진 마시고요 제가 이런 100% 이런 부분만 있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100%는 조금 아니다 싶어서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수일 수도 있고 재수일 수도 있고 장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2차 준비하는 경우가 처음인 경우가 있잖아요 저 2차 준비는 처음이라서요 여기저기 도움을 구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제 처음이니까 요기저기 알아보면서 도움을 구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게 뭔데요? 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질문만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인터넷 세상에서는 핑거프린세스 혹은 핑거프린스라고 하죠 본인이 검색만 해봐도 나오는 부분들인데 찾지도 않고 옆에 사람들에게 질문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조건줄적으로 의존하거나 기대는 거 있잖아요 저 만약에 뭐 2015년도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다운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저 링크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니면은 프린트할 때 같이 복사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래퍼가 형성되고 조금 거리낌 없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초면인 경우에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이다 그 다음에 받아놓고 입 싹 닫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처음이니까 이거를 받아도 돼 이제 이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거니까 난 당연히 그래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본인이 아무리 처음이고 그 다음에 준비를 덜 했어도 받은 게 있으면은 가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땅히 줄 게 없으면은 뭐 정말 그냥 칭찬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인사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보면은 교사를 준비하는 커뮤니티인데도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질문 글을 남겨놓고 댓글 달린 거를 확인을 하고 감사 댓글 없이 그냥 본인 글을 삭제를 하는 이런 경우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조건반사적인 자기 비하예요 칭찬을 듣는 게 너무 어색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수업을 해가지고 칭찬을 받아요 제가 주로 듣었던 칭찬은 말이 너무 유창하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 완전 유창하지 않아 나 진짜 못해 나 이거 진짜 못하는 건데 어떡해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너가 더 잘해 라고 하거나 이게 뭐가 잘하는 거야 라고 울어요 이런 식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본인이 뭐가 강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이걸 뚜렷하게 구분지어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장점인 거를 칭찬을 해줬다 그러면 그건 그냥 아 내 장점이구나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부정하거나 반박하거나 상대방을 더 추켜세우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말 최악인 경우가 칭찬을 들었는데 우는 경우 칭찬을 해줬더니 자기 비하를 하면서 울어요 이런 경우는 못 봤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무조건적인 상대방 칭찬이에요 나랑 다르게 상대방이 너무 잘한다 라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칭찬을 되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한다면은 물론 되게 좋죠 뭐 단어 선택이 굉장히 적절하셨고요 말이 조금 빨라지지만 그래도 집중이 되어서 좋았어요 목소리 크기가 너무 듣기 편안해가지고 괜찮았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칭찬이 아니라 뭐 너무 잘하셨어요 저에 비하면은 너무 뛰어나세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다 좋아서 지적할 데가 없습니다 완벽하세요 뭐 교사 같아요 합격하실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잘했어요 저 지적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피드백은 정말 최악입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만약에 이런 피드백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그 스터디한테 가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런 칭찬을 하시면 안 되겠죠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반대로 무조건적인 100%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 좋죠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지적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도 굉장히 세세하게 지적을 하는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눈을 너무 많이 깜빡했어 너 음이라는 얘기를 뭐 20번 이상 했어 너 쩝쩝 소리를 너무 많이 내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지적을 하는 것도 제 계준에서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런 지적만 100% 하는 경우 있잖아요 칭찬을 하지 않고 지적만 엄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다 지적 단점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진짜 50부 100부 양보 해가지고 첫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첫날에는 여러모로 타격을 받으니까 근데 이 지적을 스터디 내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말하는데 이런 소리를 내요 쩝소리를 내요 근데 첫날에는 어 쩝소리 20번 이상 내셨는데요 둘째 날에는 아직도 쩝소리를 내시는데요 네 번째도 쩝소리 계속 하세요 라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적을 해주면은 그 사람은 진짜 이거에 노이로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업하다가 쩝소리를 냈다 그러면은 아 이거 하지 말랬는데 하고서 움찔 하면서 이제 머뭇거리게 되고 멈칫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웬만해서 이제 되풀이 되고 그 다음에 안 고쳐질 것 같은 지적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나중에 스터디언들끼리 계속 같은 지적을 하다 보면은 그냥 그거는 너의 그냥 너의 특징인 것 같아 다른 너의 강점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건 좋은데 100% 지적만 하면은 안 된다 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쭈루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네 가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언급을 드린 거고요 다섯 번째로는 뭐 저 시간이 없어서 준비를 못 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게 되풀이 되는 경우 삐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 저는 어차피 1차 성적 안 좋을 것 같아요 전 포기해요 그냥 저는 경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포기 포기 여러분들 하는 것만 볼게요 저는 대충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기운을 옮기는 경우 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제가 몇 번째 해봐서 아는 건데요 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아는 거고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면은 상대방한테도 고맙죠 근데 아 제가 몇 번째 해봐서 아는데요 그거 아니래요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하지마 저거 해 라고 가르치는 경우 삐예요 삐 왜냐면 매년 면접관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 스타일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어 그거 틀릴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들어서 아는 건데요 라는 거 100%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뿌리는 거죠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피드백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아 제가 이 다음번에 해야 돼서 제 거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라는 경우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냥 허공에다 대고서 수업을 하는 거나 면접을 하는 거나 그냥 이런 스터디언이 있으면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순서건 어쨌든지 간에 상대방 거를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열 번째 인건데요 음 뭐 하려고 으시아시아 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교과서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교과서 한 개만 볼 수도 있지만 두 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과서 중학교 것만 볼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거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스터디언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기로 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서 아 근데 그거 꼭 해야 돼요? 다른 스터디 보니까 그거 안 하던데? 우리 이거 뭐 도입 인사 꼭 해야 돼요? 동기유불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스터디 분위기와 맞지 않게 약간 초를 치는 발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초를 안 치고 진짜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겠죠 이래야 되면 정말 자신은 불필요다고 생각돼요 그러면 본인은 아 본인한테는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걸 준비를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의도는 뭐 좋은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꼭 아 그거 꼭 해야 돼요? 그거 안 나올 거 같은데 안 해도 되잖아요 왜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10분이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 조건반사적으로 자기 비하하는 거 무조건적으로 칭찬하는 거 100% 지적만 하는 거 그 다음에 준비를 못했다고 이제 준비를 못해서 전전긍긍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저는 포기해요 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가 뭐 N번째라서요 제가 지통으로 들어서 아는 건데요 이런 거 7번째, 8번째였죠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순서여서 선생님 걸 못 들었어요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저희 꼭 이거 해야 돼요? 라고 초치는 경우 이런 10가지에 해당이 되는 스터디언은 선생님들께서는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 영상을 스터디를 시작하시기 전에 좀 같이 나눠서 보신다면 서로 이런 스터디언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하시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조금 급하게 제가 대충 편집을 간단하게만 해서 자막을 미흡하게만 달고 한번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 준비를 하러 가야 되가지고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도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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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